어제 저녁 밤하늘에는 달과 화성, 금성이 연출하는 환상적인 우주쇼가 펼쳐져 있습니다. 초승달과 화성, 금성이 13년 만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저녁 서울 하늘의 모습인데요. 우선 초승달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금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희미한 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붉은 지구로 불리는 화성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과 이웃 행성들인 화성과 금성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난 2004년 4월 24일 이후 13년 만에 나타나는 보기 어려운 우주쇼입니다. 지구 공전 궤도의 달과 화성, 금성이 비슷한 위치에 자리 잡으면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이 우주쇼는 오늘도 계속되지만 각 천체 간격이 어제보다는 멀어진다고 합니다. 또 올해 10월 17일에는 저녁이 아닌 새벽 5시 30분쯤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